안녕하세요 하이스택입니다. PC 1대에 12메가 카메라 16대를 연결하고 동시에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레시스의 코엑스링크 옥토보드는 CSP6 버전으로 휠첩 카메라를 8대까지 연결할 수 있으며 이벤트로 빈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유레시스에서 머신비전 인터페이스 중 가장 진화한 인터페이스인 코엑스프레스 인터페이스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쓰이는 인터페이스 중 가장 빠르고 가장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엑스프레스 인터페이스는 카메라 링크, 비비, USB 인터페이스보다 케이블이 얇고 견고하며 보시는 비교 영상과 같이 연결도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코엑스프레스 케이블 한 가닥은 카메라 전원, 데이터 통신, 이미지 전송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16대를 동시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보드 1번과 보드 2번을 준비하신 뒤 두 개의 보드를 C2C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C2C 케이블은 두 장의 보드에 동기를 맞추는데 사용됩니다. 카메라 16대가 빠르게 돌고 있는 선풍기 날개를 동시에 취득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마스터 카메라에 트리거를 보내면 나머지 15대가 동시에 이미지를 취득하는데요. 선풍기 날개 위치가 모두 같도록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조명이 켜지는 순간 화인스택 글씨가 적힌 선풍기 날개의 위치가 동일하고 글자도 선명하게 찍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엑스피크 오토를 이용해 카메라 16대를 동시에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화인스택과 함께 쉽고 빠른 멀티 카메라 솔루션을 경험하세요. 머신비전 솔루션 화인스택이 만듭니다.